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왕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진분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오늘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안좋고 코스닥 시장은 되게 좋았죠 이제 그 와중에 HLB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정폭을 보여주면서 마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상황도 체크 한번 해보고 전체적인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고 오늘은 전혀 흐름에 집중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친구추가도 꼭 한번씩 해주시구요 저희가 7기 이벤트를 이제 시작합니다 7기 VIP 체험 시작하니까 한번씩 카카오톡 친구추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혜택 받아가시구요 HLB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매도를 쳤었던 외국인들이 쇼커버를 해주면서 가격 밸류 구간을 살짝 올려줬으나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포지션이나 액션은 아직까지는 나와주지는 않았어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원래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어느정도 다 나와주고 나서는 한타임 바이오가 주도를 해줄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시장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대부분의 금리 인상의 사이클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눌려지는 섹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주지 못하고 주구장창 빠지고 옆으로 기고 행보해주는 그런 재미없는 섹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의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시장에 적응이 될 때 진부해질 때 여파를 더 이상 주지 못할 때 무감각해질 때 대부분 그렇게 눌려왔었던 섹터에서 쇼커버도 들어와주고 현물매수, 적감매수 유입 들어와주면서 시장을 주도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의 체질 자체가 2차전지 쪽으로 바뀌어 나갔어요 근데 계속 2차전지 2차전지 섹터로 돈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가 부담 이슈 자체도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가격을 인상을 하겠지만 차후에 어닝 쇼크로 다가옵니다 그런 거 시장 안좋아지실 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방을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바이오입니다 한 번 제대로 터트려줬어요 실제 이번 코로나 사탈 때 제대로 터트려줬는데 그만큼 거의 1년과 2년을 1년, 2년 가까이 지금과 같이 눌러준다는 것은 힘 모아가기 구간입니다 금리 인상의 사이클에서 제일 큰 여파를 주겠다라고 섹터를 정한 게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이오는 아직도 고평가를 받고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군들이 지금 빠지고 있죠 이런 부분만 더 좀 적응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대로 이제 재평가를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HLB는 이제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를 돌리면서 매직 구간 거쳐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2평이 곧 조만간 수렴을 해주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동평균선의 수렴이라는 건 뭡니까 이동평균선이 밀집되고 수렴해 나간다는 뜻은 다시 한 번 더 정배열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부근에 초입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았죠 모멘텀도 좀 남았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꾸준히 계속 같이 모니터링 할 예정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어차피 여러분 리버세라니 맨디의 이슈 두 가지 뿐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제 와서 나노코박스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애초에 나노코박스로 올라갈 때부터 나노코박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노코박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모멘텀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면서 대응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저희 허빙제TV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친구 친구도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저희가 어저께도 세종목 청산하고 오늘도 세종목 청산하면서 가시적인 결과물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6월이죠 6월 달부터 이제 가입비가 인상이 됩니다 완전히 좀 인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희도 좀 불가피한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려요 남지 않은 기간 많은 혜택들 다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도 다 챙겨 가시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빙제TV는 언제나 그랬듯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포즈는 회사니까 아셨죠? 네 자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아마 HLB를 몇 개월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수익률이 사실 처참하실 거예요 수익률이 좀 처참한데 HLB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바이오 기업분들이 HLB처럼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정말 명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1년도 까지만 하면서 마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